한화우선이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한화우선은 오늘 공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을 1조 2,391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화우선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성가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수주권은 카타르 프로젝트로 예상됩니다. 이로써 한화우선도 카타르 프로젝트 2차 사업에서 총 12척을 수주했으며, 2022년 1차 발주 19척 수주를 포함해 총 31척 수주에 성공했습니다. 한화우선은 올해 현재까지 LNG 운반선 12척,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, 암모니아 운반선 2척 등 총 16척을 수주했습니다. 누적 금액은 약 32억 7천 달러입니다.